이스라엘 수의 고향 능력이 또다 주의 빛 믿으고 주의 고향 샬롬 원터치 기도의 서유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쁨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명환자를 향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명환자에게 양쪽 귀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그 즉시 치유되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대로 진리의 은혜대로 오늘도 어제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믿음대로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일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단대함으로 선포하면서 이명을 향하여 함께 이명 치유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온 우주를 통토로 주와 같은 분이 없고 주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이명환자를 향하여 하나님 합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대로 또 우리의 믿음대로 즉시 이 이명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양쪽 귀에 손을 얹는 자들에게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궁일히 여겨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양쪽 귀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치유함을 바라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불쌍히 궁일히 여겨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에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충만하게 인지하시고 덮어주시하사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주시하사 악한 모든 질병과 또 악한 경들이 이 시간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으로 양쪽 귀에 손을 얹은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이명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명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명의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명의 질병을 갖고 온 더러운 악한 경들 예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느니 예수 이름으로 너희를 정지하느니 예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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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고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더 하나님 인지하여 주옵소서 더 인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하게 인지하시고 예수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하게 완전하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양쪽 귀에 양쪽 귀에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양쪽 귀에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이 맛이 없어서 이 맛이 없어서 이 맛이 없어서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지어다 이명 환자들에게 이명 환자들에게 이명 환자들에게 충만하게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지어다 덮어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예수의 피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양쪽 귀에 양쪽 귀에 양쪽 귀에 충만하게 덮어질 지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나니 이명을 일으키는 악한 생각과 악한 정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과 또 여러 모든 스트레스까지 예수 이름으로 꾸짖느니 지금 즉시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음성만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만 듣기를 소원합니다 저들의 귀에서 악한 모든 것 보통의 소리가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까지도 하나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들은 떠나갈 지어다 이명들은 떠나가 이명들은 떠나갈 지어다 이명들은 떠나갈 지어다 이명들은 떠나갈 지어다 이명을 일으키는 악한 형들도 떠나갈 지어다 내가 너희를 꾸짖느니 내가 너희를 정지하느니 예수의 고려니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져다 덮어져다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이말 때 성령의 불이 이말 때 너희 악한 모든 질병들은 소멸될 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악한 모든 질병에게 이말 지어다 성령의 불이 이명의 모든 환자들에게 양쪽 귀에 이말 지어다 충만하게 이말 지어다 충만하게 이말 지어다 이명의 질병들은 사라지고 이명의 질병들은 소멸될 지어다 소멸될 지어다 소멸될 지어다 고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이말 지어다 내가 낯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명의 고통에서 자유쾌됨을 선포하느라 모든 질병에서 모든 질병에서 내가 깨끗하게 자유쾌되었음을 선포하느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이제 이 고통으로 다시 또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지 않게 알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함께 동행하시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아버지 치료된 기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하나님의 음성만 성령님의 음성만 듣고 감사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이명의 질병에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이 치료된 기회는 하나님의 음성만 예수님의 음성만 말씀으로만 들려지는 놀라운 또 은혜의 역사까지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며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가지 상황으로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면 문자나 전화 요청으로 기도하는 것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전화를 통해서도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을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옆에 나올 때 반드시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한글자막 by